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한잔 빨았더니 죽겠네요. 오늘은 뻘소리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장하드 10개를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 삼성전자 카카오 외장하드 1테라 삼성과 카카오의 콜라보로 탄생한 제품 같은데요. 외부는 실리콘으로 되어 충격에 어느정도 보호될 것 같아요. 실리콘 케이스를 벗기면 모자를 벗은 형태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도 재밌고요. 색상은 블루 라이언과 핑크 어피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용량은 1테라, 2테라가 준비되어 있으며 1테라는 1기가당 75.35원, 2테라는 52.55원이네요. 9위 WD 마파스콜 SSD 256기가 과거 하드디스크 시절부터 꾸준히 저장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의 제품이에요. 256기가의 용량 대비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성의없는 판매자의 상세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구매 후기를 봐도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도 이 제품의 장점을 모르는 듯해요. 디자인만 보고 고른 느낌인데 그마저도 리뉴얼된 바뀐 디자인 제품으로 배송한다는데 저는 글쎄울시다이네요. 256기가 기준 1기가당 410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8위 삼성전자 포터블 외장 SSD TO 1테라 믿고 쓰는 삼성의 SSD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어지간한 멀티메모리 리더기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입출력 단자는 C타입으로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케이블도 사용 가능하겠어요. 상품평들을 보면 타제품 대비 작고 빠르다고 만족하는 평이 대부분이네요. 가격은 1기가당 169원 정도네요. 7위 삼성전자 외장하드 Y3HX MK10 Y39 2테라 얼핏 실버 색상의 외관과 폰트 로고는 삼성의 노트북을 보는 느낌이네요. 테두리엔 실버 크롬 엣지를 쪄서 고급스러움을 살렸고요. 상품평을 보니 대부분 초보분들이 가성비로 접근한 듯합니다. 1기가당 이테라 기준 58.7원 정도로 삼성제품치고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가성비 위주의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추천할만 하겠습니다. 6위 시게이트 외장하드 1 터테이터 복구 이테라 과거 하드디스크 시절부터 주요 하드디스크 업체로는 시게이트, 웨스턴디지털, 도시바, 히타치 등이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국내 제조사로 AS문제 등 내수시장에서만 강세였어요. SSD 시대가 오면서 전세는 역전된 듯하지만 여전히 시게트이나 웨스턴디지털의 판매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도시바, 히타치 등은 분발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제품은 국내 유일하게 디스크가 망가지면 3년간 데이터도 복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 중이에요. 보장 접수가 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 후 데이터가 복구되는 대로 USB나 클라우드에 제공한다네요. 나름 파격적이긴 합니다. 가격도 1기가당 50원 정도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상품평도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5위 삼성전자 포터블 외장 SSD TO500기가 파리 제품과 같은 제품인데 이 제품은 500기가의 제품이에요. 카드만한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마찬가지로 C타입 입출력 단자는 케이블을 따지지 않고 호환성이 좋아 보여요. 상품평도 긍정이 대부분으로 1기가당 179원으로 1테라 제품과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사이즈를 작게 뽑아서 다른 SSD 대비 가격이 살짝 나가긴 합니다. 4위 WD 암흠은 스포르보사테라 10위부터 소개해온 제품 중 가장 고용량의 제품인데요. 1기가당 35원꼴로 가성비 좋아 보입니다. 무광 블랙 바디에 유광 블랙 테두리는 시크해 보이고요.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이만한 제품이 없는 듯하네요. 3위 레토 외장하드 LESU 1테라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제조사의 외장 SSD가 되겠는데요. 외부 하우징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내구성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느 중국산 제품과 다를 바 없는 디자인이기네요.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보면 이런 재질과 디자인, 색상의 제품들 널렸거든요. 1기가당 52원도 안 하는 저렴한 가격이라 가성비를 중시하신다면 선택하실만 하겠습니다. 2위 삼성전자 외장하드 J3 2테라 막말로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삼성의 외장 SSD입니다. 상단 LED 램프 구멍과 한때 유행하던 테두리의 가죽에 재봉 박음질한 듯한 패턴 디자인은 옛날 제품 티가 좀 나는데요. 예상대로 2016년 출시된 제품으로 출시일은 좀 지났지만 그만큼 가격도 다운되어 용량 대비 가성비로 접근할 만하겠습니다. 1기가당 53원 정도의 가격이며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1위 시게이트 외장하드 엑스판신 1테라 6위 제품과 같은 시게이트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3년간 제품 및 데이터 복구 서비스까지 지원해주는데요. 국내에서는 묻지마 삼성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급했듯이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도 이 분야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중국의 그저그런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1기가당 65원꼴로 2테라 제품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요. 이건 용량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내려가는 시장구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베스트? 시게이트 외장하드 1 터테이터 복구 2테라 1기가당 50원꼴의 가격은 매력적이고요. 가격도 좋은데 무려 3년간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맘에 드네요. 사실 외장하드 사용하시면서 고장 등으로 인해 데이터 다 날려보신 분들 꽤 되는데요. 저도 컴퓨터 인생 하루아침에 날려먹은 적 수두룩합니다. 그때마다 멘붕이었는데 이젠 데이터 보관 같은 거에 집착을 안 하다 보니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외부 이동이 잦은 분들은 이런 외장 저장 장치는 필수겠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오늘도 10개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직접 상품평 및 상세 정보 확인하셔서 입맛에 맞는 구매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